2번 문제는요. 2018년 6월 38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색한 거, 어폭성 틀린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1번 문제 딱 봤어요. 머치가 나왔죠? 우리 머치 하면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머치는 매니와 비교를 한다던가 이렇게 수량행용사의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는 머치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되겠고요. 뒤에 비교급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자, 머치 뒤에 비교급이 나왔다. 즉, 형용사 부사의 이 알이 나왔다. 혹은 뭘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많이가 아니라. 이제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훨씬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훨씬 더 형용사한, 훨씬 더 부사하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하다. 오늘, 오늘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아, 학교 도서관에 있는 소리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오늘날이 이렇게요. 1번에 애들아, 머치 말고 또 따르케. 즉, 비교급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거. 비교급 강조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even도 있고요. still도 있고요. a lot도 있고요. far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다섯 가지는 다 비교급 앞에는 훨씬으로 쓰였다. 이렇게 체킹해 주시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heads가 나왔어요. 그렇죠? 뒤에 보니까 edit가 나온 거예요. 어, 이거 현재 완료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일단 얘들아, 현재 완료도 맞지만 일단 동사 앞에 주어를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edit까지 더해진 게 아니라 heads까지만 있는 거 보면은 스위치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져 주셔야 된다는 소리.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날 자, 널리 퍼진 이용이에요. 그렇죠? 널리 사용되는 이용입니다. 뭐에? 컴퓨터 프린트 그리고 다른 장비들의 이용이 여기 있는 이 이용이 주어예요. 그들아, 이용이 주어니까 어, 3인칭 단수네? 그럼 have가 아니라 해주 잘 썼네라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그런 널리 퍼진 이용이 자, 더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제가 꾸준히 더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더해요? 어, 기계 소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예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책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왜? 컴퓨터도 많지도 않았고요. 근데 요즘 오늘날에 그 도서관을 가시면요.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책을 넘기는 소리보다는 또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인해서 이 도서관의 소음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has added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비코즈 나오면 여러분 비코즈 문법 문제로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비코즈 말고 다른 접속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접속사고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전치사인 애와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비코즈냐 비코즈 오브냐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자,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뜰 거예요. 즉, 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근데 전치사는 전, 명구니까 뒤에 명사만 뜰 거라는 겁니다. 자, 비코즈 뒤에요. 주어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접속사로서 잘 쓰인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이번엔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한번 올려볼게. 자, 얘들아 4번에 words가 나왔죠. 어, 선생님. 그럼 역시 또 동사가 나온 거니까 이거 스위치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words 뒤에 뭐가 없다? 아니, 비동사가 나오면 원래 뒤에 주격 보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명사나 형용사나 누군가 떠야 되는데 얘네가 사라졌어. 어, 왜 사라졌을까요? 사라진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왜? 앞에 있는 내용과 너무 똑같아서 생략시킨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내용에서 비동사가 똑같이 나왔어야 뒷 내용이 똑같아지마서 생략이 될 수 있잖아요.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와? 아, it's no longer the quadrant 이라고 나와 있죠. quadrant. 그럼 얘들아 여기 보니까 어떻게? 여기도 words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이제 words 나오고 뒤에 no longer 뒤에 있는 the quadrant 여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무슨 문제예요? 대동사 문제예요. 대동사가 뭐냐면 대신하는 동사예요. 앞에 있는 이 동사를, 비동사를 뒤에 똑같이 대신해서 쓰는데 쓰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는데 뒤에 뭐 더 얘기하냐 앞에 얘기한 걸로 난 족하다 그래서 비동사면 앞에 동사가 비동사면 뒤도 비동사 앞에가 조동사면 뒤도 조동사 근데 앞이 일반 동사면 여기에 뭐가 떴을까 예를 들어서 이지가 아니라 음, 뭘로 해볼까요? 만약에 wash라는 동사가 떴다 그럼 얘들아, d는 뭐 써야 돼요? do나, to지나, did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에 대동사가 제일 어려운 편인데 일단은 지금 대동사에 여기 words가 나왔다면 앞에 이지를 찾아서 오케이, 대동사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이제 현대도서관이 어떻게? 더 이상은 조용한 공간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을 봤을 때 이거 해석 안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 맞다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시가주하고 요게 진주어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근데 진주어가 나왔어. 그래서 요기 있는 이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디자인에? space, the spaces. 요기서는 뭐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라고 봤더니 원치 않은 소음이 자, 얘들아, 여기 캔이 나왔잖아. 아, 캔하고 뒤에 동사원형 떴으니까 이렇게 비동사로 동사원형 떴으니까 어, 그러면 여기에 올이 나왔으니까 병렬로 여기도 캔디의 동사원형이 뜨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접근해도 잘한 거야. 그러나 얘들아, 해석을 해보면요. 원치 않은 소음이 제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적어도 제거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소음이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소음이 유지가 되어줘야 돼. 똑같이 여기처럼 동사원형이긴 하지만 수동태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캔디의 비, 캡이 있었던 거고 캔비까지 생략을 시켜서 여기 있는 건 캡으로 바꿔줘야 돼요.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